웃을 건지 울을 건지 뒤끄릴 건지 우리 어머니를 선택하세요 세상 사숨어 고객님 좋은 날만 있을까 부왕이라면 웃으며 살짝 말처럼 쉽지 않아도 둘 셋 넷 일서 일서 일로 일로 흘불마다 쓰여져 감칠 수 없는데 굳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 온 울다가도 같이 살네 욕심에 우리야 수렴 없잖아 다소할 것 하나 없는데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저 웃으며 살자 나를 위해 웃으면서 전화 봅시다 우리 인생을 사랑해 볼 때 안 있을까? 안 있을까? 바로 막하러 불을 빌어 내 바람처럼 쉽지 않아도 어렸을 잘Jack 트레져put 우리 인생 incredible 우리세한 내 바람처럼 인생인것을 여쭤라쭤라쭤라쭤라쭤라쭤라 올라가도 한세삼이 올라가도 한세삼인데 욕심대 아이아순이 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얼굴이다가 쓰여져 가뭄새가 오른데 한치없어 모르는 것이 인생인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것을 울다가도 한세삼이요 울다가도 한세삼인데 욕심대 방앗소년 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살아 울다가도 울다가도 맞잖아 욕심대 다시 가지고 갈 것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? 나는 라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 내가 뭔가 먹고 싶으면 아이고 썩은 내가 뭔가 먹고 싶은 면을 그것이 나한테 좋지 비즈니스 배달 좀 시켜주는 줄 알아서 해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가서 먹어 내가 가서 친구된 거 어이! 오늘 시간 괜찮아? 나 가서 저 파카고스 세워놨거든 내가 가서 먹자 파카고스 먹고 이런 게 다 해주시는 게 누구? 눈치팔 것도 없고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냐 나는 진짜 필요 없어 나만 스트레스받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만약에 돈 없으면 저한테 연락해 전화 계속 먹어 제가 쓸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되신 연세는 이제 본인을 위해서 사쳐야 돼 본인을 위해서 사쳐야 서럽지도 않다 그래야 건강도 생긴다 당연하지 안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응 감사합니다.